도녀 몬스터 발견! 선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당한 그룹을! 이것은 rak을 이 장소의 힘을 해이 Hani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하하하하 진심으로 나에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도전하는 강간. 저는 인간의 영혼을. 당신이 왕이 된다면 당신이 추구할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이. 하하하하 불렀어? 나를 따르라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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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강해지는 느낌 음... 꽤 쓸만하겠는데 지옥을 탓하는 자 문을 열어 회비를 타드라 지옥을 탓하는 자 완전 너덜너덜해졌네 지옥을 탓하는 자 지옥을 탓하는 자 하하! 이 기분이구나! 좋았어! 하하! 자! 지옥을 탓으로 인자! 문을 열어 그들을 가두라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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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너덜너덜해졌네!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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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실력을 보여주지! 야호! 사로잡아 놔! 지옥을 다스리는 자는 문을 열어 회비를 가드라. 하하, 점점 강해지는 느낌. 등장한 최선을 다해 소환해 보겠습니다.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